황인우의 시에 곡을 붙인 우리 가곡 윤용하의 고독. 이 가곡은 윤용하의 고달픈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는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최상을 떠났습니다. 가을밤에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름다운 가사와 선유래 한바탕 목 놓아 울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개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이 곡을 테너 이문균의 연주로 감상해봅니다. 이문균은 황금의 테너, 발성과 연기력이 일체가 되어 노래하는 성악과 영웅적인 소리를 지닌 천부적인 테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문균이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올림이 크고 초고음에서도 저음의 음폭이 유지되며 가사 전달이 명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문균은 황금의 테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올림이 크고 초고음에서도 저음의 음폭이 유지되며 가사 전달이 명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문균은 황금의 테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황금의 테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천리 멀리 날 지나봄 사랑하네 사랑아 금빛 어린 인생가 이 맘 깊이 바람 자지 깊인 정제라 밤은 거의 흐르는데 거대성 가닥소리 참매에 손다리 뜨고 먼 상승해 부엉사리 괴롭다 내 맘에 감고 못같이 피어전다니 내 사랑 골대야 가고 임생가고 내 맘에 절아 내 맘에 절아 내 맘에 절아